아 땀 사는 곳 치즈오카예요 엠송 어디 가요? 베트남의 광야에서 왔습니다 네네, 그곳은, 엠송 어디 가요? 저는 엠송에 시즈오카예요 네네, 그 시즈오카 지금 날씨 어때요? 날씨 비가 왔습니다 아 비 왔어요? 네, 여기도 비 왔어요 아, 제 이름은 모아? 제 이름은 모아? 제 이름은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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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 네, 모아 모아, 비, 비, 모아? 모아? 오케이, 모아? 이거 그림 보고 우리 듣기 해요 네 아주머니 한 분이 베트남 전통 음식을 만들었어요 아주머니 한 분이 베트남 전통 음식을 만들었어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한 분이 베트남 전통 음식을 만들었어요 전통 음식을 만들었어요 음 어 그렇군요 고고고고고 제가 말해보세요 예상에 한국어로 하시는 우리 다 몇 가지acts 알고 있기 때문에 minutes 후에 아무튼 manual 한국어로 하시는 분들을 katakan 한국어로 하시는 분들을 전해주시기 Part 1 한국어로 하시는 분들을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한국에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음... 하지만 내가 당신과는 한국의 명의미잖아요. 한국의 영역인 본인가요? 내가 한국에 미국에서 한국의 영역인가요? 한국의 영역인가요? 한국의 영역인가요? 한국은 한국의 영역인가요? 한국의 영역인가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아주머니 우리 태해안은 아주머니, 아주머니 아주 마, 아주 아주 아주머니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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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l. no. otro. en 뒤에. 음. 너 뭐 생각합니다. 아줌마가 눈땀을 만들었어요? 눈땀을 만들었어요. 어흥. 응. 여기요. 이는 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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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남 뇌 능 뇌 뇌 뇌 뇌 뇨 아 뭐 뭐 좋아 라 민족, 모, 유, 단독 오십사 오십사 베트남은 작지만 소수 민족이 만나요 내가 후회에 갔을 때 대학생 만났는데 소수 민족이였어요 광남, 광남 지역, 광남 오케이 네 모, 모 사진 한 번 해주세요 네 사진에 여자는 검은 모자를 쓰고 있어요 검은 모자를 쓰고 있어요 사진에 종안 사진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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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검은 모자 검은 모자 모자 네 모자 아몬 검은 모자로 고자로 검은 모자 검은 모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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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에 뺐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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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Ơn Việt Nam có nhiều món ăn đường phố ngon và rẻ? Ơn Việt Nam có nhiều món ăn đường phố ngon và rẻ? Ơng phố. Ơn Việt Nam có много món ăn, rẻ? Ơng phố. Ơng phố. Green food. Ơng phố. 베트남에는 거리음식, 싼 음식이 많아요. 트리트푸드. 싼 거리음식 할까? 베트남에는 맏 있고, 싼 거리음식이 많아요. 싼 거리음식이 많아요. 베트남에는 싼 거리음식이 많아요. 네, 네, 네. 네, 네. 오케이, 오케이. 하나 더 해요. 모카이. 이거 해요. 네. 아, 달랑. 텐탱한? 네. 토이세 다오 텐한. 네. 사진에 붉은 아니야, 동그란 모양의 붉은 붉은 천이? 붉은 붉고 동그란 모양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사진에 붉고 동그란 모양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사진에 붉고 동그란 모양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라지? 너이 라지? 둘 라지? 이게 뭐예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Blend 아 알 t While 오늘 이는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사진에 굵고 동그란 모양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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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시 한 번만 써줘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뭐예요? 한 번만. 이게 뭐예요? 잠깐만. 네. 다일라 까이반. 여기에는 다일라. 여기에는 까이반. 다일라 여기에 까이반. 일터. 여기는 일터예요. 까이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까이밍. 까이로. 까이로. 만들어요? 롱, 딸롱 이거 용과일 아니야? 용과일 롱이 용 아니야? 용? 드래곤 플로트 용, 용, 롱, 딸롱, 과 과는 과일? 과일 용과일 알겠어요 이거 SNS에 관한 대화에요 대화 공부해요 잠시만요 모하이바 용 저는 에이에요 선생님 메이에요 잠깐만요 같이 연습할 수 있어요 안녕 안녕 너 SNS 많이 사용해? 따라 아니 그래 그럼 롤플레이 해 롤플레이 그러면 B 해요 안녕 너 SNS 많이 사용해? 응 나 는 왜 차 루 사용해? 너 는 롤플레이 해 안녕 반중 수중 망 사회 뉴 공 네 저는 롤플레이 해 롤플레이 해 롤플레이 해 안녕 너 SNS 많이 사용해? 응 나 도이충 수원 롯 망 다이 공부해요 네 여기서 공부할게 이거 그 부사 있어요 많이 많이 네 많이 라 뉴 뉴 뉴 뉴 뉴 네 네 그리고 SNS는 수중 망 사회 망 사회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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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톡 네 유튜브 자로 자로 네 그 그 중 중 그 그 수완 수완은 수완은 방땐이 이거 뭐예요? 주옹? 아... 퉁신, 퉁신 자쥬 퉁신 자쥬 수에는 뭐예요? 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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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쥬 퉁신 자쥬 루엇 궤 뭐니? 루엇 사융 사융해 아, 루엇 사융 루엇 사융하다 맨따이 라 맨따이 라 SNS 아, 샘샘 타이 그고 맨끄 타이 라 사후이 맨따이 사후이 음... Facebook, SNS 어, 공방 너는 어, 안신 는요 오케이, 오케이 아, 과해요 그래서 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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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엇 루엇 맨따이 나도 사용해, 그러나 몇몇 사람들만큼은 아니야 너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은 뭐야? 너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은 뭐야? 너는 아, 너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은? 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주신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직접 주신 모든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나도 사용해 그러나 미언미언만큼은 아니야 너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 법문 뭐야? 주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사용해 사진 공유하고 친구들 가족들 소식 듣는 걸 좋아해 너는? 오케이 나도 사용해 또의 꿈 중 나 여기 또한 꼭 또한 나 역시 중 사용하다 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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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ort 문화 문화 처럼 什麽 젊 반 Olá 이거.. 뭐처럼.. 아,처럼. 뭐 만큼.. 같은.. 같은.. 뭐 쏘는 많은.. 뭐 여러 사람처럼.. 아무것도 아니야. 반 중 보통, 너는 보통, 수중 사용하니? 내나당나오냐? 뭐 많이 사용해. 땅나오냠. 내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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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오케이 오케이 나우 뭐예요? 나우 뭐예요? 나우 뭐예요? 나우 뭐예요? 오케이 오케이 저희 주유 좋아해 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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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수종 사용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사용해 좀 띡 자세 자세 공유하다 자세 공유하다 안사진 그 다음에 아 깝냣 징독 친구들 으 깝냣 어 깝냣 징독 쭈밤비 바자딘 친구와 가족에게 아 사진 공유하고 깝냣 소식 깝냣댄 깝냣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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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는 걸 좋아해 아 아 깝듣 어 음 음 뉴스 뉴스 아 깝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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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오케이 아 아 경빛 또 봉 저 또 페이스북 아 또 나도 페이스북을 사용해 그러나 트위터와 틱톡을 더 좋아해 거기서 재미있는 비디오보고 빠른 업데이트를 즐겨 틱톡은 재미있어 뭐야 거기서 거기 소 바이 로 수송 비티오 미역게 밖 소 너는 부 등 트위 호 에 무윙 어 롸 네 또이 페이스북 또이 틱톡 틱톡 또이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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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저도 틱톡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박구다 교행 배수는 뭐예요? 박구다와 타이도록 아, 타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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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톡은 재밌어 보여요 거기서 바이러스성 비디오 몇 개 봤어 너는 보통 트위터에 뭘 올려? 또이도 사용해 페이스북 또이 좋아서 윙터와 틱톡은 또이 좋아서 보기 좋은 영상과 틱톡은 재밌어 보여요 틱톡은 투위 또이 다 생 모소 비디오 란 추윤 첸 도 방충 당치 첸 투이터 또이 나는 투안 중 중 페이스북 사용해 그러나 누우, 또 이틱 트위터, 틱톡을 더, 또는 더 좋아해. 또 이틱, 센 비디오 하이. 하이라... 재미있는. 재미있는 하이. 재미있는 비디오보고, 깜냣, 년, 젠, 도. 그거에... 빠른, 빠른 업데이트? 네, 빠른. 빠른. 소식. 깜냣. 이걸 더 좋아해. 젠도. 틱톡에 관한 것. 배는 이거... About? 뭐뭐에 대해서. 재미난 것. 뭐다. 재미있는, 흥미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 의다쌤, 무소, 비디오를 봐. 몇 개 봤어? 무소, 라.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난 주엔 젠도. 거기서... 그거 위에 젠 라 라지? 젠 라 라지? 젠, 젠 라 라지? 젠, 젠 라 라지? 젠, 젠 라 라지? 틱톡. 틱톡. 위에서. 틱톡. 틱톡 트위터에서. 오케이. 젠도 거기에서. 비디오를 봤는데. released in the Tiktok. isolated terrain на 텍톡. 으, 비디오를 봤는데. 란 주엔 라 바이러스 성? 바이러스. 밟 досủ. 바이러스. 다 이렇게. 이 책. 그런 일이 자주 배에서. 도로 간편 연습이. 랭 minim Turk. 전파하는 비디오를 봤어 박산 박산 박산하는 박산 만 너는 보통 당직 쟨 트위터에 무엇을 당 중당 당와 올리다 올리당 당 보통 당 올려 오케이 도예 MP 네 중라 능수 년 흰안 비용 도이처세 년 바이베드비 도라 묵한 년 조용 투비타 룬 토 자주 핵인 해보이아야 캣스타 SNS 존 반 족구 룬 조 타고 헷생각 헷 오케이, 저 도이 네 주로 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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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범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범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쉽게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좋은 수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수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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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범한 생각 및 흥미로운 기사는 고유해 사람 등과 바르게 연결한 수 있는 방법이야 그렇군. 트위터를 더 자주 확인해 봐야겠다. SNS 전반적으로 좋다고 생각해? OK. 중화가 주로 란아 능사 수위 니 수위니 네 생각 나우니언 가끔 랜덤 희난 밈 재미있는 미농 희난 사진? 짧은 영상? 희망 흥미 있는 네 네 네 네 네 그것은 빠르게 사람들과 연결하다. 모든 사람과 연결할 수 있는 빠른 방법이야. 모 각. 모 각. 모 각. 년청 뭐예요? 년청. 년청. 바리 바리. 년청. 바리. 정배 맞아. 그래. 네. 또 있는 김자. 김자. 김자 라지? 그렇죠. 김자. 확인하다? 하이팅. 하이팅. 아, 오케이. 네. 김자 트위터 스웬헌. 네. 몇 분 남았어요? 자주. 더. 이용해야 되겠다. 망 너는 생각하니? 망 사회 SNS가 좋다고 생각해? 또 좋다고 생각해? 다오청 라지? 응, 중국어 없어요. 아, 필요 없어요? 네. 아, 오케이. 딜릿, 딜릿. 딜릿. 딜릿, 사우청. 그냥? 네, 네, 네. 6, 6. 아? 아, 다오 26. 딜릿, 충만. 아, 다오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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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네, 예수님. 네.